안녕하세요 배우 김학철입니다 오늘은 푸짐한 짜장면 준비했습니다 물론 토마토도 아낌없이 때려 박았구요 돼지고기 고명도 아낌없이 때려 박았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자 비쥬얼 한번 보시죠 토마토의 끝없는 행렬이 옵시다 돼지고기는 미리 삶아 놓은 겁니다 그래야 시간이 많이 지체되지가 않구요 날계란 하나 톡 깨뜨려서 투하했습니다 상투적인 오이나 양파는 배제했습니다 토마토 짜장면으로 출시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돼지고기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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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~~ 짠 와~~ 아 오늘의 음식 한줄평 와우 직화짜장에 돼지고기 토마토 때려박았더니 임금님 수라쌍이 부럽지 않습니다 자 직화짜장의 불맛을 제대로 맛봤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대한민국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직화짜장 파이팅 코로나에 물렀거나 좋아요와 구독 빵빵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나 빡빡이야